운전자 택시 운전 자격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의 경우 사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운전자 자격에 제한을 둬야 한다는 쪽의 의견과 생존권의 문제와 직결하기 때문에 일반 운전자와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쪽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택시기사 고령화 자격 제한 논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리 변호사님, 앞서 내용 보셨지만 저도 간혹 택시를 타다 보면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 운전하시다 보면 어떤 안전보다도 왠지 제 마음이 좀 비안하다는 마음이 드는데 우리 변호사님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무래도 다 그런 생각하시죠. 어르신들이 운전하시는 차를 타다 보면 좀 불편하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연세가 많으신 택시 운전자분들이 상당히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60세 이상 택시 운전사가 11만 7,124명이나 됩니다. 대단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중에서 전국적으로 그런데 이 중에서 한 9만여 명 이상이 60대 이상이고요. 그리고 70대도 한 17,000명 되고 80대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전체 택시 운전자 중에서 60대 이상이 41%예요. 그러니까 10명 중에서 한 4분은 60대 이상인 것이죠. 그리고 서울에는 80대 이상의 운전자도 한 100여 분 되시고. 그래서 지금 현재 택시 운전자의 고령화는 상당히 진전되어 있습니다. 유난히 택시 운전에 이렇게 고령자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퇴직 이후에 어떤 제2의 직업으로 삼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닌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전문적인 기술 없이도 택시 운전을 할 수 있다. 이런 인식이 있고요. 물론 육체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것 중에서는 힘은 들지만 더 소득이 많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택시는 사실 택시 운전이 쉽지는 않아요. 상당히 고된 그런 직업이기도 한데. 일단은 앉아서 할 수 있고 어떤 육체적인 힘을 쓰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에 고령화된 노르신들이 퇴직 이후에 제2의 직업으로 택시를 많이 선호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택시기사들이 점차적으로 고령화돼서 10분 중에 4분이 60대 이상인 택시기사분들로 채워진 것이죠. 그렇군요. 그럼 변호사님, 자격 제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격 제한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쪽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택시기사의 하루 근무 시간이 보통 한 10시간쯤 되지 않습니까? 10시간 되면 굉장히 피로가 누적되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사고 위험도 있고 하니까 자격을 고령 운전자에 대해서는 면허 갱신할 때 지금 이렇게 갱신 기간을 짧게 해서 여러 가지를 검사해서 갱신을 해주도록 그래서 지금은 보면 일반인들이 5년마다 갱신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택시기사도 마찬가지로 5년마다 갱신되고 있어요. 이거를 좀 더 짧게 갱신하자. 왜냐하면 버스기사의 경우에는 짧게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스기사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으니까 택시기사도 버스기사처럼 기간을 짧게 해서 택시기사 면허를 갱신할 땐 기간을 짧게 하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다 안전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변호사님, 현행 제도 속에서 어떤 버스기사들의 자격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버스기사의 경우에는 70세 이상의 버스기사는 1년에 한 번씩 자격검사를 하도록 법이 이렇게 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격검사라는 건 자격유지검사예요. 그건 뭐냐면 모니터 앞에서 갑작스럽게 어떤 반응을 보이면 그거에 순간적으로 대처하는. 운전할 때 방어운전을 한다. 순발력 같은. 순발력 같은. 그런 걸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택시기사도 포함시켜서 택시기사도 70세 이상은 1년에 한 번씩 자격유지검사를 해야 된다. 이걸 넣으려고 했는데 택시업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서 택시기사의 경우에는 거기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해외의 경우 같은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해외의 경우에는 연령에 따라서 면허 갱신 주기가 좀 다릅니다. 일본은 70세 미만은 5년마다 갱신하고요. 70세는 4년. 71세가 넘으면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갱신이 연령에 따라서 좀 달라지고요. 미국은 70세가 넘으면 면허 발급에 상당한 제한을 두고 있어요. 그다음에 뉴질랜드 같은 경우 뉴질랜드는 80세가 넘으면 아예 면허를 자동 말소시키고 있습니다. 거기는 아주 제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버렸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승객들이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 사고 안전에 관한 건데요. 그러면 이 연령하고 사고 비율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고령 운전자들의 사고 건수가 오히려 더 적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60대 이상의 고령 운전자가 10명 중에 4사람이니까 40%인데 이 60대의 사고 비율은 7%밖에 안 돼요. 7.1%. 그러니까 보통 젊은 운전자의 한 5분의 1 정도밖에 사고 비율이 사고 나는 확률이 적어요. 그래서 실제적인 사고는 어떤 신체적인 쇄약보다는 혈기왕성한 젊은 사람들이 더 과감하게 운전을 해서 그렇고 또 고령 운전자들은 상당히 조심 운전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고령 운전자들의 경우에 사고는 훨씬 더 적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심 운전을 해서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즘 보면 아무래도 우리 어르신들이 운전하게 되면 본인이 아마 순발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시겠죠? 아마 스스로 조심하시게 되어질 텐데 70세가 넘어서도 어떤 생계위주 때문에 본인이 직접 일을 해야 되는 이런 분들에게 정말 사회가 지혜로운 접근이 과연 무엇겠는가 그런 궁금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노인 세대를 위한 어떤 사회보장제도 그게 상당히 절실한데요. 세대 간의 갈등도 있어요. 이제 보장제도를 많이 해주면 젊은 세대들이 번 돈을 노인 세대들에 보장을 해주니까 이런 세대 간의 갈등 우려도 있고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생기고는 있지만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에서 빈곤율이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이 상당히 심한 것이죠. 그런데 과거에 우리나라는 회사에서 사회보장적 역할을 했어요. 그게 일본식이죠, 보면. 그런데 IMF를 겪으면서 미국식으로 돌아와서 회사에서 직원들의 사회보장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개인이 사회보장, 그러니까 자기의 노년의 보장을 책임져야 되니까 그게 이제 어려워졌으니까 이런 것은 국가가 사회 안전망을 촘촘하게 만들어놔야 돼요. 그런데 그 사회 안전망이 지금 촘촘하게 잘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노인 빈곤율은 이렇게 높은데 그 사회보장은 안 돼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이런 택시 운전이라든지 이러면서 직장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더군다나 지금은 노인 직장을 개발해서 일자리를 창출해 줘야 되는데 유엔에서 보고서 재미있는 게 하나 나와 있어요. 유엔 보고서에 보면 사람의 연령을 5단계로 나눴는데 0에서 17세까지는 미성년자입니다. 그런데 청년이 보통 한 20, 30대가 청년이라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죠. 유엔에서는 청년을 18세부터 65세까지가 청년입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을 배려했네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청년인데 65세까지는 청년이고 중년은 66세에서 79세까지는 중년이에요. 옛날에는 보통 한 50이면 중년이라고 그러는데 79세까지도 중년인 것은 그만큼 신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건강을 갖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노년이 되는 것은 80 정도 돼서 99세까지가 노년. 그리고 장수 노인, 장수했다 이건 100세가 돼야 됩니다. 세 자리, 세 자리 수가 돼야 돼요. 100세. 그래서 지금 65세까지가 청년이고 그리고 79세까지가 중년인 이런 시대인데 그렇게 건강한데 몸은 건강한데 일자리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의 일자리를 지금 개발하는 것도 상당히 시급하다고 보는 것이죠. 우리 사회가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채 고령화 사회를 접어들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건강한 교령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하루빨리 마련되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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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